이 영상은? 이 생일을 밀바이 나 안와 아우아우아우아 안녕 선생님 아 웬일이야 아 벽봐 야 이거 이런 거 보리거 하자 이런거 좋지 주황색 참 옛날부터 좋아해. 더 안 부딪히게 하려고? 뭐하느냐 몰라? 몰라 몰라. 그래? 미지하고 봉선이는 좀 콜타임이 늦나 보다. 아, 나 없고 이번에 도와도 요즘 막 마술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쓰자 보니까 그걸 해갖고 이번에 학교에서 장기장한 그걸 하는데 10등 안에 들으시네. 와... 그래서 지금 별선 올라왔다고 좋아가지고 드림이도 랩은 써. 진짜? 랩은 쓰는데 자기가 막 나와서 하려고 그러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우리 애들은 그런 끼는 없어. 막내를 좀 기대해보는데. 나는 나은이를 좀 기대해보고 있어. 나은이가 조금 약간 댄스 그런 쪽에 좀 관심 있는 것 같아. 자기가 연기 시작할 것 같겠다고 그러잖아. 지훈은 내가 춤 좀 배우라고 막 딴 게 없다. 춤이 정말 네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안 한대? 아직은 잘 그랬지. 나도 초등학교 때까지 엄청 차이했네. 난 진짜 부끄러움의 끝이었는데. 류은 친구들이랑 있으면 겁나 따로 그랬지. 나도 그랬어. 막상 이렇게 뭐 10kg로 이제 나가서 난 쭈펴, 쭈펴. 쭈펴, 쭈펴버리고만. 쭈타고. 연예인들이 낯 가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 미나도 낯 무작위 가려. 근데 알지? 미주도 낯 무작위 가리는 거. 그래? 나 아직 미주 연락처도 몰라. 진짜? 안 물어봤어. 좀 그렇더라고. 쑥스러워. 인사하게 쑥스러워. 걔도 안 물어보고. 어? 미주, 미주도 물어보기 좀 그렇지. 동생이 나한테 카톡 많이 보내고 들어가봐. 서로 막 선물 이거 받고 막 그리고. 미주한테도 좀 해. 아니, 연락 좀. 아직 안 친한 거야. 그렇지, 아직 안 친한 거지. 미주하고 뭐. 오늘 나가는데 또 류아 엄마가 미주상 불편하게 하지 마시오. 미주상. 아, 여보 그런 거 아니에요. 호론에 대해서 알아가는.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진짜 모르더라고, 나네. 우리가 좀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매일이 있어. 어우, 매일이 있어. 어우, 매일이 있어. 앉아라. 오늘 앉아. 야, 너 여기 앉아. 따뜻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따뜻해. 이리 와, 너 따뜻해, 따뜻해. 응, 따뜻해, 따뜻해. 이거 하나 먹어. 네. 젤리. 어, 초콜릿이 있네. 아, 초콜릿이 있네. 아니, 같이 먹어. 너 먹을지. 아니야, 아니야. 괜히 까지 말았다며, 그냥. 너 먹을 때 먹어. 아, 좀 준다고 그럴 때 그냥. 그래, 그러면 먹으면 되지.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부담 주지 말라고 그랬다니까. 어, 뭐야? 왔어. 어? 뭉치면 퇴근. 지금부터 따로 이동하면서 주어진 보기를 취향에 맞게 선택하세요. 다섯 명 모두 같은 선택을 하면 바로 퇴근. 어? 뭐야, 이거. 어떻게 맞춰요? 계속 다음 주에 또 해? 아, 그럼 아까 그 하신 분이에요? 위주 몰라요, 위주 몰라? 그게 아니라 저기서도 나. 안 보인다니까 지금.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 우리가 서로 좀 친해질 필요가 있어. 네. 우리 약속하자. 서로 검색해보기로. 좋아요. 어딜 가는 거야, 이거? 나 갑니까? 어디 가? 이쪽? 네. 뜻이 뭐가 해줘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 아이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걔네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 불안해. 다섯 명이 그러니까 모이면 퇴근한다고? 네. 레츠고, 레츠고. 아, 오늘 나를 완전. 아, 이거 진짜 옷을 너무 유치원처럼. 유치원 어린이처럼 입혔네, 이거. 지호도 유치원 할 때 이렇게는 안 입혔봤는데.